안녕하세요. 서울간학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전시간을 보내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인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관악을 국회의원으로서 관악구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모여 잠시 동안 근심, 걱정이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해서 남은 한 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시길 기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시길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